맛있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안녕 아이언맨 이게 무슨 냄새지? 우와! 아이스크림 가게잖아! 맛있겠다! 안녕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도 달콤한 냄새를 맡았어요 와우!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다! 신난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마주쳤어요 내가 먹을 거야! 아니야! 내가 먹을 거야! 에이! 나랑 싸워볼래? 어디 덤벼봐! 그들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캡틴 아메리카가 먼저 주먹을 날렸어요 이어서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에게 광선을 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했어요 그때 헐크가 나타났어요 우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엄청 많다! 딸기 아이스크림 바나나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멜론 아이스크림 오렌지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야지 맙소사! 헐크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음! 맛있는걸?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싸우다가 그를 발견했어요 안돼! 우리 아이스크림이야! 그들은 놀라 소리쳤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헐크를 혼쭐을 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헐크에게 다가갔어요 헐크! 아이스크림 그만 먹어!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 헐크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놀라서 그들을 쳐다봤어요 캡틴 아메리카의 발차기 공격 으악! 안되네 아이스크림! 헐크는 아이스크림이 떨어지자 화가 났어요 헐크가 캡틴 아메리카를 때렸어요 헐크의 힘이 너무 세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헐크! 내 광산을 받아라! 그리고 아이언맨은 헐크의 뒤에 올라탔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헐크의 다리를 붙잡고 공격! 드디어 헐크가 쓰러졌어요 오예! 우리가 이겼다! 그들은 사이좋게 아이스크림을 먹었답니다 창피당t 다육식물 www.e strengthened.and.악 또한 날씨 끄기 area 헐크 그 측면을 못 Nil czy 아이스크림 body 世섭 racist 지금